청바지 이렇게 오래 입고 처음이죠? 응, 이거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앤서씨 짐이 안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패킹하고 있어요 짜잔! 아쿠아 슈즈, 메쉬가드들 편한 복장이 제일 많아요 아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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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짐이 21개가 난슬게 긴 거예요 난슬게 긴 거예요 그걸 그래도 몰랐고 우리가 클레임을 걸고 하니까 그걸 알아서 너무 미안해요 진짜로? 근데 그 21개, 20개, 진짜 근데 왜 하필 우리의 여배우가 딱 소금사씨 거 하나만 없냐?